내 사랑이 너의 오늘 길을 비춰줄 거야 오늘도 잠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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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이 뭐라고 그랬어요? 저 오 베이비 뭐라고 그랬어요? 오 베이비 뭐라고 그랬어요? 오 베이비가 정답이에요 아아 2월 되는 거 원했기도 자 이번엔 조세우 씨가 하나 살경기 살경기 요거 자 갑니다 힌트 주세요 저게 뭐 오 김수희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김수희 씨가 정답을 외치고 싶었는데 김태우 씨가 빨랐어요 미안합니다 김태우 씨가 빨랐어요? 개똥벌레? 아니에요 마이크 세고 김수희 씨도 뒤에 있는데 왜 정답을 안 하셨을까요? 호랑나비 정답 호랑나비 호연 호연 하늘 높이 날아봐 호연 호랑나비 호연 호연 수먹밥 정답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김치와 만두 갑니다 맛있죠? 힌트 주세요 정답 저기야 민 아 잠깐만요 근데 가수 인피니트 그렇지 노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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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세요 셋 내 거 하자 정답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책임질게 책임질게 였는데 책임질게 였는데 책임질게 였는데 아하 아 아 오늘 번외 게임 피 터지겠는데 네 상품이 지금 너무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문 꺼서 한번 가시죠 원래 해 번외 게임 하죠 알겠어요 번외 게임 가겠습니다 자 열렬한 노래방 이제 번외인데요 캔디 형 다리미 원에끼 김치와 만두 로봇청소기 루원 악세트 제가 한 팀에 몰아드립니다 사라 남으신 팀이 다 가져갑니다 아 나도 진짜 출연자이고 싶다 됐죠 이거 네 준비됐죠?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컴온 장윤정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다운 예비로 다루네 김태우 씨 어차피 알 수는 알 수는 없어 김태우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거 김태우 씨 김태우 씨 그대요 당신은 마 아이비 꿈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 다 사라져가도 우리는 영원해 환영 어디서 오는 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을 잃어 화오란 거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줄 순 없는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두 분의 해결이 됐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전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잠깐만 정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아가씨 또 남았네 생명 역할을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는 정가동이에요 두 분이 계속 죽어봤습니다 갈까요? 네 음악 주세요 선보의 여인 서로 더 쉬어 노래입니다